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 명, 두 명 한 파티네? 아... 왜 두 파티가 아니고 한 파티가 오는 걸까요? 내가 가는데 아까 전에 여기 로조겐 세 파티 막 떨어지드만 네 명 떨어졌겠죠? 제가 세 명밖에 못 본 거일수도? 눈적인 이미 데이트 안 하세요 날씨 너무 좋은데 날씨 좋을 땐 시청자들이랑 같이 게임해야죠 어차피 날 수요일 휴방이니까 수요일에 놀러 갈 거예요 수요일에 블랙팬스 볼 거거든? 여자친구로 블랙팬스 보러 갈거거든? 저기 한 명 두 명, 세 명 끝, 오케이 콜 반응 속도 빠른데? 빨라 저 집에 한 명 꿀 집에 있으면 나 귀찮아지겠다 내려가야지 두 명 두근 내꺼니까 두근 안 칠게 여섯 발 밖에 없네 밑 한 명 뒤 가사 가사 흠 갑자기 부귀한 벽 그냥 부귀한 고정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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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음 혜택은 승부 sự 쏠커드에서 먼저 자리잡고 기다리면 웬만하면 다 오더라구요 사람들이 스쿼드라서 가자 바로 가야돼 그래서 내가 오토바이를 탄거지 불러 빨리 갈라고 오토바이보다 빠른건 없어 아 눈쟁이 귀요미님 1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일단은 다음 자기장까지 기다려 볼게요 왜냐면 센터잖아 내가 굳이 여기서 움직일 필요도 없고 자리도 좋은데 먹을 것도 많고 총알도 많고 막 안 갖고 있는게 없어 뚝배기 하나 빼고는 아 근데 진짜 프레임 144 거의 고정되어 있는 수준이라서 너무 좋다 타이탄 엑스피 쓸 때는 이것보다 옵션 낮게도 144 수준으로 고정이 안됐거든요 막 떨어질 때 110도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지금 옵션을 훨씬 더 올렸는데도 144 거의 고정이 되네 자리 여전히 좋다 여전히 좋아요 움직일 필요가 없죠 네 여전히 에펙스입니다 와 이걸 가야되네 저집가자 있을까? 있을 거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okay 몇 미터 AR킬이야? 여기서 저까지 거리가 몇 미터지 여기 한 명 더 있어. 어? 잘못 봤나? 저기로 가야되네? 제대로 미리 자리 잡고 다섯 명 남았거든요? 저기 간 두 명 될 테고 여기 한 명 그리고 내 앞에 한 명 정도? 저 아직도 있네 두 명이다 저기 두 명이다 저기 어? 어? 너무 없다 내 앞에 한 명이 너무 거슬리네 여기 한 명 여기 밑에 한 명 저기 한 명 그리고 저기 한 명 저렇게 끝인 것 같은데? 쟤를 잡아야 돼 저거 아니야? 저거 아니야? 봤죠? 한 명 저거 아니야? 저거 아니야? 저거 아니야? 저거 아니야? 저거 아니야? 저거 아니야? 저기 두 명이야 아 얘 한 명이 거슬리네 이 거슬리네 아 얘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깝이 아깝이 이거 2대1이었던 것 같네요 아 이거는 운빨이다 아깝네 여튼 GG 아 이득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아